동네놈들 어서오세요. 꽃이요? 네. 지금 일단 여기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다 꽃들인데 꽃 보시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보시겠어요? 이게 얼마 전에 네. 도둑놈이 들어왔어요.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CCTV에 잡혔는데 지금 한 놈은 잡았거든요? 근데 한 놈은 못 잡아가지고 이거 한 번 보시고 나머지 애를 좀 보신 적 있으면은 우리 좀 제보를 좀 받으려고 일단 영상 한 번 보시겠어요? 이게 첫날인데 얘네들이 지금 문 따려고 이렇게 벽돌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 팀 저기 대가리를 벽돌로 쳐가지고 이 새끼가 지금 못 잡은 거야. 이 띵새끼 왜? 이 띵새끼 저 놓으신 거 아니에요? 전 받았어요. 다시 한 번 보세요. 이거 통화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요. 이게 중요하긴 중요해요. 이게. 저도 이게 한 명 더 잡아야 돼가지고 지 새끼는 이렇게 문 벽돌로 깨려고 저 전문을. 전문을 깨려고 들어갔는데 이 팀 대가리를 깨가지고 이거 지금 얘는 잡았어요. 벽돌맞은 새끼 잡고 지금 뛰는 새끼 이 새끼 이게 첫날이야. 첫날에는 얘를 이 사람 첫날에는 얘를 못 잡고 둘 다 못 잡았어. 아 네. 혼자서 벽돌맞아가지고 깽깽거리다 또 깨가지고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거 벽돌 이거 증거물. 네. 아직까지 본 적 없죠? 네. 둘. 요게 이제 둘째 날이에요. 둘째 날. 내 이날은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. 아.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슥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cctv나 이런 게 어딨나 이렇게 보는 거야. 근데 지금 우리 cctv를 몰래 숨겨놨거든요. 저거 이거 새콤 이거 새콤이 아니거든 이게. 저기 저거 불났을 때 윙윙거리는 건데 저게 새콤인 줄 알고 얘가 벽돌맞은 애예요. 얘가. 여기 나오다. 이게 나예요. 내가 나오는데 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뭘 사겠대. 이러고. 이게 한에 20만 원짜리거든요. 얘도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막 들어가면서 그냥 막 탄다고 그러더라고. 얘네. 우리 집에서 훔치러 왔다가 한 40만 원어치 지금 사가고 있는 거예요. 애들이. 나 그냥 손님인 줄 알았지. 뭘. 내 명함을 찾나. 뭘 찾나 했더니 얘네들이 여기 내가 현금을 여기다 항상 넣었는데 현금을 찾았더라고. 사가는 거예요? 네? 사가는 거예요? 사가는 거예요. 이게 지금. 돈 훔치러 왔다가 지들이 나한테 돈 주고 가는 꼴이야. 이게 지금. 이게 영업 끝나고. 영업 끝나고 이제 애들이 이제 다 파악이 됐나 봐. 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가지고 올라오더라고. 들어오더라고.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복면을 쓰고 도둑질을 하는지. 나. три. 죽이기적으로 싸우는 거예요. 지금. 돈이. 돈이. 그 날 현금이 3천 원밖에 없었거든. 3천 원 가져간 거지. 그리고 나가요 또 3천 원 가지고. 진짜 안방인 거 매니. 그래. 뭐. 사리지 알아? 저 3천 원은? 소주 사왔어, 지금. 소주 사와서 여기서 먹는 거야? 여기서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서 지금 얘들이 소주, 여기서 먹은 거야, 이게. 이런 도둑이 어딨냐고, 세상에. 한 잔씩, 두 잔씩 뭐 주고받으면서, 뭐 아주 캠핑장 왔어. 이게 지금. 곧, 곧 사야 되지 않아? 아니, 이거 좀 봐봐요. 지질끼리 소주 한 잔 먹고 저러고 조는 거야. 얘, 얘, 못 잡은 애 지금 벌써 자잖아요, 지금. 이렇게 쳐 자고 있고, 얘도 졸고 있고. 얘, 어떻게 잡은 거예요, 이거는? 얘요? 얘는, 나중에 여기서 잡혀서 보여줄게. 얘 잡히는 건 보여줄게. 안주도 없이 잘 먹는다. 그냥 깡소주, 그, 여기서 3,000원 꺼내가지고, 그냥 그걸로 소주 먹고, 쳐 누워서 저러고 잔다니까. 세상에 이런 도둑이 어딨냐고, 이게. 안 일어나요. 이게 지금, 이거 지금 몇 배속이야, 빨리. 근데 다 안 일어나. 이게, 이게 깼어요. 얘가 영리한 새끼더라고. 깨더니, 그냥, 지, 지 혼자 가버리는 거야. 지 혼자 가버리는 거야. 영리한 놈이야, 지 새끼 같은 새끼야, 저거. 얘는 그냥 머리에 벽돌이를 맞지를 않나. 그냥 정신머리 없는 거지, 얘가. 지금 일어나가지고, 깬 거야, 이제 술이 지금. 다 치우고, 예의는 발라요. 다 치우고 가. 다 치우고 가. 문까지 잠가가지고 가. 친절한 놈이에요. 근데 제가 어떻게 잡혔냐면은. 또 온 거예요? 또 온 거야. 삼촌에 훔쳐가가지고, 그걸 소주 먹었으니까, 번 게 없잖아, 지금. 나한테 40만 원 정도 팔았으니까, 그 이상은 훔쳐가야 되는데. 돈, 돈. 내가 이날 현금 많이 벌었거든요. 멍청한 게 얼굴 까서요, 지금. 저 CCTV 걸린 거야, 지금. CCTV. 바로 배신을 때리더라고. 바로. 근데 지네 팀이 이게 묶어져가지고, 얘를 그대로 잡은 거야. 어디 가지는 못하고, 저 새끼야. 기절이라고 해가지고. 이거 봐봐. 딱 만 원만 주고 가잖아. 이거 봤어요? 네. 한 대 더 치더니, 만 원 던지고, 주고 저러고 한 거야, 저러고. 저 새끼 저거. 얼굴이 안 보여요. 얘는 본 적 없죠? 네. 얼굴이 안 보여요? 네. 얘가 얘예요, 얘. 경찰서 보내주세요. 얘가. 너 일로와, 너 일로와. 너 여기 좀 앉아. 경찰서 보내주세요. 너 친구 올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. 저기 저 사람 살려주세요. 경찰서는 안 보내줘요. 네, 저 사람. 얘네 잡았어, 지금. 경찰을 보내주세요. 아니 얘, 얘가 미끼지. 낚시할 때도 이렇게 미끼를 던져야 이제. 밥을 안 줘요. 얘, 얘 언제 오는 거야? 몰라요. 저 모르는 사람이. 그러면 너는, 얘 올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겠다. 저 들어가 있어. 밥 좀, 밥 좀 주세요. 아니 이따 짜장면 시켜줄게. 꼭 꼭 주세요. 짜장면 주세요. 알았어. 짜장면 시켜줄게. 저 들어가 있어. 똑똑 씨.